이번에서 배송한 pj전자입니다. pj전자의 기업에 의해서 아보였습니다. pj전자는 전자재 부생산의 전문이라고 보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 폐지 목적은 없어보입니다. 파트를 보신 게 있어서 우상 상상하는 주가가 현재 상도 조절하고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디적으로 보시면 현재 주가가 이런 상가 수량을 최근 우상으로 위쪽으로 돌파한 것으로 생각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이탈하자는 다음에 1종목을 서고 9분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9분째 돌파한다고 하고 봄투비스 안창을 보여준다면 전환보전까지 무난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우상 주세가 이탈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후보전까지 무난히 상승하기...